우리가 한 보름 정도 욕기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같이 괴로우시죠? 어떤 욕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한 가지 욕이 마치 그 깊은 산속에 아니면 그 황량한 광야에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방향을 잃고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길을 잃고 돌고 있는 그 지형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야 하는데 지금 욕의 상황은 출구를 나가기에는 완전히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좀 욕이 몇 번 반복했던 말 아닙니까? 3장 11절에 어찌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악을 했던 본문이 3장에도 있었고요 7장 15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렇게 이제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자신의 태어난 이 탄생을 저주하면서 3장에도 7장에도 오늘 10장에도 마치 돌파구와 출구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돌파구는 무엇일까 우리가 욕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해 내야 할 텐데요 여전히 오늘 본문도 욕이 그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다 할 해답을 뚜렷이 이렇게 뚜렷이 보여주지 않는 본문이지만 욕은 이 상황 가운데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의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이 10장 본문을 가지고 조금 교훈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속 반복되는 욕의 상태를 오늘 본문상에서 욕의 상태, 자기 인식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이렇게 곤비하다 국어사전에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있고 몹시 고단한 상태를 곤비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날 이렇게 비참하고 곤비하고 기력이 없고 지쳐있게 만드는 그 주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진흙을 짓이겨 만든 것 같은 내 인생인데 그것도 모잘라 이제 나를 완전히 짓이겨서 먼지 같은 티끌로 그렇게 나를 내치려 하십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단언 10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습니다 젖이 젖인 줄 알려면 병에 담겨 있어야죠 액체는 땅에 내팽겨 쳐지는 순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엉겨있는 그 액체의 모습일 텐데 큰 인생의 어려움 없이 나름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이렇게 산다고 고백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무게에 마치 자신을 마치 내팽개 쳐져 있는 그 엉긴 적과 같은 아주 그냥 갈릴듯이 갈려서 그냥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티끌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쉽게 느끼기는 쉽지 않은 감정일 텐데요 저도 이제 남서울에서 사역하면서도 벌써 몇 번 이렇게 제 개인 간증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원망, 불평 이건 그 다음이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냥 내팽개 쳐져서 아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자기 인식을 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절하고 처참한 이 출구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신정론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수많은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두 가지 짧게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어나오는 본문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굉장히 어색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숨김없이 그렇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욕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할 수 있을까? 차라리 속으로 삭히고 말지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욕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냥 차라리 속으로 삭히자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 그냥 왜 이 고난을 겪는지 모르니까 나도 또 모르게 또 괜찮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우리는 냉소와 절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아예 꺼뜨려 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더 나쁜 악수는 사람에게 이렇게 터놓는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터로했는데 금방 내 마음은 시원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건너고 건너고 해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욕은 오늘 1절에서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다 말하리라 지금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마음에 작정하는 내 이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그랬죠 우리가 너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지금 10편 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어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7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불안하여 근심해서 내 심령이 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불안하고 근심이 와서 내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7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든 이 문제의 시초가 하나님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데 문제가 있다고 믿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욕이 항소하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본문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그냥 낙인을 찍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그냥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내가 아무리 간청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묻는 그 어떤 질문 착하고 예쁜 질문이든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답을 알려달라고 묻는 질문이든 우리 편에서 그 어떠한 질문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질문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오해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든 아니면 그냥 분해차서 하는 질문이든 하나님의 실력이 있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질문이든 다 환영하시죠 그리고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대안을 내실 때 요청한 대로 대답하시지는 않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불이한 재판관 비유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불이한 재판관 비유를 하면서 어느 한 과부가 불이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간청을 들어달라고 들어달라고 강구하는데 이 재판관은 불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간청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너무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이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마치 불이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귀찮으실 만큼 많이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이 불이한 재판관과 같이 불이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불이한 재판관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불이한 재판관은 사람이니까 불이한 사람이면 그렇게 귀찮아서 들어줄 수 있지만 이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무언가 때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떤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너무 찢기고 부셔뜨려지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어떤 논리, 사고 체계 안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욕의 후반부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그 욕의 믿음과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욕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으로 지금 욕을 다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뒷부분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이유를 모르고 막 두들겨 맞을 때는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이걸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정신이 나갈 만큼 힘들었는데 오늘 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답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음할 때 그런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셨다는 그런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 말고는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다 통과했을 때 문제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남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지금 우리는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 욕기 10장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만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확한 설명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고난을 통과할 때 굉장히 많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모순과 같고 이 신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런 마음 의심의 구름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모순이 아니라 그런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요배의 지금 상황과 가장 비슷한 다윗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27편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7편을 잠깐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27편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욕기 10장으로는 다시 안 돌아올 테니까요 10편 27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욕기 10장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10편 27편이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60대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높을 때로 높은 신분과 지위와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때 이 늙음하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충신들이 나를 배반하는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반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고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딱 서 있는데 10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표면적인 지금 이 텍스트 말고 이 다윗의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지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말의 반대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 1절에서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악인들 때문인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마치 욕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막 일어나서 실족에서 제가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딱 정하게 되죠 우리가 다윗의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본문이 있듯이 오늘의 본문 27편에서도 마음을 그냥 이렇게 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4절,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정말 이게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죠? 그렇게 내가 아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면서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또 욕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욕기 10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 때 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우리의 상황을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통하여 답을 얻고 그래서 모든 상황의 끝에 문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남는 그런 정금같은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욕을 통해서 다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참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가 영유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자